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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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양군이 배고팠나 보네 요즘 세대들에게 힙하다고 하는 걸 다 도전해 보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탕후루 만듭입니다 오늘은 태균이 형이 주요 배워볼리해서 탕후루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탕후루 몇 개를 해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줘? 레시피 같은 거 해서 좋나요? 아니요, 본인이 찾아보시지 않았을까요? 찾아봐도 뭐 나오는 게 없던데? 그냥 설탕 뭐 줘, 뭐 이거 해볼까요? 물하고 1대1로 하면 돼 오, 하는 애가 제일... 아, 눈대중이야? 눈대중, 원래 손맛 1대1이야, 1대1 이거를 좀 쫄려야 된단 말이야 진드근치, 시럽대기, 시럽대기 탕후루가 왜 아이들이 이게 요즘에 유행하느냐 네 단맛이 나요, 단맛이 세야 돼, 이거는 자, 그럼 이거 한번 꽂아볼까요? 선배님, 뭐 드실래요? 와, 키위 미쳤다 사이, 통으로 있는 거 봐 봐 선배님, 이거 키위 드세요, 선배님 큰 애들도 하나씩 만들고 고정이 안 되는데 다른 걸 좀 껴야 되지 않아?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내가 잘 모르는데 이런 조합이 맞아? 맞다니까 우리 선배님, 이쯤 봐봐요 아니, 내가 잘은 몰라도 설탕 더 넣어? 꽃이 피네 야, 기똥차다 이거 기괴맥히네, 기괴맥히네 너 아까 맛봤는데 무슨 맛이야? 뭐 설탕 물로 마셔 설탕 물로 마셔 뭘 그렇게 자꾸 마셔 와, 진짜 미쳤다 우리 관우 형 왔을 때 얼마나 고기 열심히 구워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는 탕후루를 대접하는 거지, 우리 선배님 쫀득쫀득해지죠? 네? 이제 되잖아, 이제 이거 봐봐 얼음물 줘 봐요, 얼음물 오케이 선배님, 봐봐요 응 됐지? 응 뭐 한 거야, 지금? 저게 이제 고드름처럼 딱 굳어져 있어 그러면 이제 된 거야 고드름? 바르면 돼요 어느 게 얼음이고, 어느 게 설탕이야? 이거 봐, 싫어 됐지? 됐지? 그게 고드름이야? 싫어 좀 더 해야 돼 저거는 제가 한 거는 못 먹을 거 같아서 그림보니까 뭐 약간 이렇게 껴 있더라고, 이렇게 팔 떨어지겠어, 팔 떨어지겠어 근데 원래 탕후루 꼬치도 저게 맞아 좀 작던데 파는 거? 얇고 얇고 타부른데? 타부른데? 나도 그거 얇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오뎅꼬치 같은데 오뎅꼬치 같은데? 됐지, 어때? 그렇게 거품이 계속 나니? 어때? 뭔가 된다, 된다 봐봐 애들이 원래 기본이 거품이 일어날 때 이제 돼가고 있다 신호라고 그랬어 실험 만들다가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나같이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네 설탕 두기 되는 거 같은데 그냥 타라 자, 봐봐 이제 자, 얘들 올라오지? 확인을 하는 거라고 이게 또 찾아야 돼 얼음 됐잖아 이거 봐 됐지? 오오오오오 이름 된 거 이제? 그게 탕후루야? 이게 탕후루야 봐봐요 얘 되게 뻔뻔해가지고 이거 속했어 잘 모르니까 됐어 이제 야 뭐 이렇게 끓어 이제 발라 발라 저거랑 이거랑 무슨 사이가 있냐? 저 설탕이랑 이거랑 저 설탕이랑 이거랑 얘 왜 이러냐? 아니야 야 당뇨 걸리겠다 이 새끼야 아니야 원래 탕후루는 다르게 먹는 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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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냉장고 빨리 빨리 냉장고에 넣어야 돼 냉장고에 넣어야 돼 냉동실 넣어 냉동실 냉장실에 넣어 냉동실 냉동실 아니야 냉동실이야 야 야 염전이냐? 이게 소금 어디 안 돼? 아니 왜 왜 이런 거야? 아까 분명히 시럽이었잖아 아까 시럽이었잖아요 니가 계속 끓였잖아 아 또 다시 시작이야? 다시 끓여 다시 끓여 분명히 줘봐 다 섞였어요? 저기서 막 감탄하는 소리 나오네 요 빨리 냉장고에 넣어야 돼 고! 아니 고 고 고 10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딱 그 설탕이 이게 딱 유리 깨듯이 치면은 딱 딱 깨져야 돼 진짜 그렇게 사람은 장갑 좀 껴 어떻게 장갑 꼈잖아 이쪽에 끼고 이쪽으로 잡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지? 괜찮아? 완전 완전 비위생이야 얘 다 됐어? 네 걔네가 얼어야 돼요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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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왜 왜 이거 봐 선배님이 만든 거 내가 만든 거 봐 뒷덩처다 네? 지효 형 이거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드셔봐 야 당뇨 걸려 무슨 소리야 지금 아유 절로 봐 선배님 거잖아 알았어 이거 드세요 반대반대로 하지 이거 봐 야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아? 뭐 유리같이 뭐 야 유리같이 이거 봐 반대반대로 아 탕후루가 이런 맛이구나 아 아 아 아니래요 어? 으음 그 맛이 맞나요? 음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거 같아 난 탕후루 처음 먹어보는데 이 맛이야 아 이러니까 좋아하는 거네 저희 것도 한 10개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10개? 와 손이 빨라야 되는데 손이 급한데 그거 버려 이거 뭐 먹어보면 큰일 나겠는데 와 이거 진짜다 이거 틀림없다 이거 불 꺼버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왜 야 이거 진짜 틀림없다 이거 100%다 야 야 100%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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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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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과일에 다 흘러내려갔잖아요 네 이리 봐 이리 봐 이리 봐 아니 번들번들하잖아 이게 기가 막히잖아 잘 됐어 고고 와 진짜 완전 잘 됐어 잠깐만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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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짝반짝하다 고고 고고 기가 막히지 저거 아 고고 내가 이거 오늘 만든다고 내가 한 100번 연습하고 왔어 내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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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래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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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원래 다 저런거지 고고 고 야 뜨거운 물로 입에 넣고 설탕 녹인 줄 알아서 지금 저 얼마나 뜨겁겠어 입천장 다 뒤는데 저러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아니 우리 감독님 살만하네 연기가 아주 영화 찍어야겠어 영화 찍어야겠어 영화 찍어야겠어 영화 개봉 안 하냐 갑자기? 갑자기 그 말이 더 나아요 이제 그만하고 라면 먹을까요? 다음 힙한 아이템 한번 고고 우리 셋이 먹는 거예요 하나씩 드시고 이게 원래 도시락이랑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와우 아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와우 3,160 칼로리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켜놔 아우 나이스 이게 와 야 스프가 얘보다 크다 이 안에 이제 여러 개가 여러 개가 들어있어 여러 개가 이거 왜 스프예요? 스프 스프 이렇게 여러 개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여덟 개네 여덟 개네 와 건더기도 많네요 선배님 진짜 너무 좋겠다 이거 근데 아 뭐가 좋은 거야? 아니 이거 친구들이랑 뭐 라면 가지고 싸울 일은 없잖아 아 친구들이랑 라면 갖고 싸우냐 지금 나이 40 넘어서? 아니 뭐 한 젓가락 달랜이 많이 막 하면서 싸우잖아요 안 돼 안 돼 진짜 한 젓가락 아니 진짜 한 젓가락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분명히 아까 저 탕으로 쓸 때 있었는 냄비인데 이것도 귀엽더라고 나름 그 도시락같이 아 그 뒤집어서? 응 이거 식판 모양이잖아 아 이거 큰 그릇 있어야 돼 진심 아니지? 왜 왜 뭘 진심이야? 아니 이게 뭐야 야 너 나 그거 하면 겁나 너 때문에 왜 왜 아 우와 진짜 그거 한 번 다시 하자 그걸 왜 하니? 냄비로 두기 이거는 그러면은 좀 더 있어야 돼요? 오븐인 오븐 아니야? 아 그거 그 설명서 뒷장에 있는 거 같아 그 위에 뚜껑을 개봉한 후 분말 수프와 건더기 수프를 꺼냅니다 네 면 위에 분말 수프하고 건더기 수프를 넣고 끓는 물 2.2리터를 놓을 게 안쪽 뚜껑을 닫고 5분간 5분간 조리합니다 그냥 5분 물어봤잖아 몇 분이냐고 뭐 욕하시는 거예요? 뭐 욕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랑해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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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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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앞접시 앞접시 와 앞접시 이렇게 끄내면 한 두 개 먹는 거야 여기서 여기 두 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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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야 너 앞뒤로 시크네 아 일단 현재는 너무 맛있는 게 도시락 면이 원래 맛있는데 많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 마음이 국제 하나 만 주세요 면이 약간 촉촉해야돼 면이 약간 촉촉해야돼 그쵸 우리 양근이 배고팠나보네 아 근데 이거 다 먹은 사람이 있어요? 두 눈 귀가 자기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랑 같이 한 번 먹자고 그러더라고 세빈님은 보통 라면 2개씩 드시나요? 2개 먹지 보통 2개 더 먹어요? 나는 한 번에 막 5개씩 끓여서 이렇게 안 먹거든 한 2개 먹고 물 추가하고 끓여 그래서 라면 한 7, 8개 먹으면 나중에 사골국이 돼 찐닭해져 육수가 7, 8개를 먹는다고 아 라면 질린다 이거 솔직한 형이요 고기나 먹자 라면이야 아 진짜 이거 봐 반을 먹었는데 반을 일로 몰았더니 형님, 또 한 개야. 오락하고 또 먹을까, 그럼? 오락 좀 하고? 내일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디저트 온다. 와, 난 라면을 먹겠어. 와, 진짜 맛있겠네, 이거. 제대로 얼었다, 얼음 됐다. 고국아. 라면 먹어. 뱉어요, 뱉어요. 그거 끓는 물 좀 갖다 줘, 입에 넣으면. 오늘 힙하다는 걸 다 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이건 오늘은 우리 공익방송으로 나가야 돼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전보라면은 이제 가족들, 또 친구들, 20명 정도가 캠핑을 갔을 때, 20명, 20인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이 전보라면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8인분인데? 인분은 8인분이지만, 하나, 하나 먹을 때마다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하나 먹으면 하나 더 생겨. 탕후루도 사실 처음 먹어봤거든요. 맛은 있어, 솔직히 맛은 있어.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양치를 꼭 하고, 지침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끝이 오나? 네, 집에 가시죠.